어제 저녁부터 켈거리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도 지금 왔어요. 어제부터 여기 켈거리에서 4일째 고립중인데요 지금 온통 눈에 가득 덮여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텍사스로 출발합니다 이제 며칠만에 지금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좀 차량 좀 몇가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쿨렌트가 계속 지금 많이 내려갔거든요 쿨렌트가 새는지 이상하게 쿨렌트가 좀 줄어드네요 눈올때는 이제 와시어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가득 채워 가지고 가는게 중간에 또 채울일 없고 계속 눈이 오면 이제 와이퍼를 작동하고 가야되기 때문에요 캐나다 이제 한 300km 정도 빠져나갈 때까지는 계속 눈이 올 것 같아요 가득 채웠습니다 잘 먹었고요 이제 대충 눈도 털어내고 출발준비가 출발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천정에 있는 눈은 가면서 날려야죠 고마워